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질어질한 이야기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좋죠?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돈 15억을 벌어왔고 이제는 좀 편하게 전업을 해보겠다는 건데 남편이 계속 너무 치사하게 나와요. 15억은 개뿔! 원제. 전업주부 하겠다니까 치사하게 나오는 남편.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 음슴채 쓰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려요. 저는 31살, 남편은 39, 결혼 5년차고 아이는 3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자영업을 하죠. 지난 결혼 1년차에 남자는, 남편은 회사에서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어요. 혼자 가버린거죠. 결국 저 혼자 독박 출산과 독박 육아에 맞벌이까지. 이거를 결혼 5년차인 지금도 하고 있는거에요. 참고로 남편은 내년 2월에 지금 거주지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당시 2억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신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결혼 5년 동안 지난 코로나 시절, 그 특수로 인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특히 양가 부모님은 각각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육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쩌겠어요. 결국 가게에 있는 쪽방, 그리고 어린이집의 아이를 맡겨가며 키웠죠. 저 혼자 독박으로. 지금 보유한 아파트값 상승했고, 또 수입까지 합치면 총 15억이에요. 제가 벌어온게요. 그런 반면 남편은 결혼 당시 마이너스 2천만원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이랑 또 집안 대출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이때 생활비 문제로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찌어찌 풀었지만, 문제는 그 뒤로 남편이 계속 저한테 대면대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 양육비 150만원 이것만 지급하고, 한 달에 딱 한 번, 이틀 동안만 아이를 보러 왔는데요. 그러다 올 초에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예전처럼, 처음처럼 잘 해보고 싶다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동의를 했죠. 그런데 저는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독박 육아와 일로 인해서 지금 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미 평생 모을 돈 다 벌어놨고, 우리가 살아갈 집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위례, 지역인가 봅니다. 30평대 아파트 빚 없어요. 제가 보면, 이게 돈만 15억이 따로 있다는 건지, 아파트 포함해서 15억이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돈만 따로 15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포함이라서 포함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처럼, 그냥 생활비, 양육비 150이나 생활비 200만원, 총 350만원만 받고 살겠다. 나 일 그만두고, 우리 아이들 케어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렇게 생활비를 주면서, 여러 가지로 간섭과 더불어 은근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 자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이 보러 오면서,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결국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당신 뭐냐, 아빠 아니냐, 육아에 좀 신경을 써라, 이랬더니, 내가 지금 밖에서 노냐? 너희들 먹여서 할 일 돈 버느라, 하루하루 뼈가 빠져. 어? 집에 좀 오면 쉬자. 아, 혹은 일이 바쁘다며, 제가 예전에 쉬기 전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이랑 내색을 하지 않았던, 좀 뭐랄까, 개 짜증을 오지게 내요. 아, 지금 글이 좀 헷갈렸나 본데, 제가 헷갈렸나 본데, 지금은 일을 그만뒀나 봅니다. 그렇죠? 월급 350 준다는 거 보니까. 또 쉬기 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미 평생을 모아야 할 그 큰 돈을, 그것도 저 혼자 벌어가지고, 집까지 다 마련했는데, 남편이 생활비 좀 벌어준다고, 그걸로 값질을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성운하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이 집이 4명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나중에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어? 네가 더 값질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또 싸우고 합의가 안 됐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원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너의 그 생각이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어? 지금 우리가 아직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 그런 만큼 내가, 네가 산 이 집에서 내가 누린 게 뭐가 있냐? 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댓글 1번, 아니, 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이미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뒀다면서, 도대체 왜 애비 노릇도 잘 안 하는 저런 남자랑 계속 사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번, 아니, 평생 벌 돈을 이미 다 벌어놨다는 분이, 고작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그렇지, 그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네, 됐으니? 그냥 평생 벌 돈이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평생 모을 돈을 다 벌어놨다는 말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지만, 연봉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양육비, 생활비, 또 자기 용돈, 이거 다 쓰고 나면, 15억? 이거 절대 주고도 못 모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돈이 있더라도 무섭다 이거죠. 저 혼자 몸이면 모를까, 자식까지 키우기엔 아무래도 좀 애매하죠. 게다가 저희 남편 성격이 그래요. 수 틀리면 양육비도 안 줄 사람이거든요. 3번, 육아라는 게 물론 쉬운 거 아니고, 하루하루 고된 거지만, 이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님 남편은 아이를 일거리로 보고 있는 거네요. 평생 나몰라라 하다, 다 늙어 빠져가지고 효도를 바라는, 그런 뭐랄까, 전형적인 옛날 노인네 같은 그런 남자. 아이가 불쌍합니다. 4번, 아니, 평생 모을 돈을 미리 다 벌어놓은 사람이, 전업하는 걸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한다고요? 너 구라져? 돈이 없거나, 주작이거나, 둘 중 하나네 뭐. 5번, 끌, 끌, 끌. 야, 솔직히 말해, 너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지? 아니, 그걸 떠나, 돈조차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봐봐, 소설을 써도 이렇게 개연성이 개박살 나는 거요?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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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추가, 댓글에 주작이라는 말이 좀 보이는데, 고작 주작이나 할 만큼, 제 삶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리고 몇몇, 강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좀 보이는데요. 아파트 보유 금액이 제가 가진 돈의 전부예요? 15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15억이라는 건지. 보통 서민들은 평생 모으기 어려운 큰 돈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네가 평생 모을 돈을 내가 몸 갈아가지고, 그것도 아이까지 혼자 키우면서 벌어온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몸이요? 지금 정말 안 좋아요.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참에 일을 쉬고, 집에서 아이들 육아에 전염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주변 아이 엄마들 보면, 다들 그래. 결혼할 때 큰 돈 없이 전업하면서 잘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집까지 해왔는데, 이게 뭐 큰 욕심인가 싶고, 계속 의문점이 들어서 글 남긴 겁니다.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이거 저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또 작다면 작은 돈이잖아요. 또 혼자 키우기에 두려움 것도 사실이고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이가 둘 있는 돌식남이랑 사는 거. 제목 그대로예요. 아이가 둘 있는 돌식남자와 사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에요. 이혼할 때 아이들의 양육은 엄마 쪽에서 맡기로 했는데, 애들 엄마가 그래요. 면접, 교수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기 전 시댁이 1분 거리, 바로 코앞이라서, 그냥 보통 때도 그렇고, 또 주말엔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인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아빠 와! 이러면 남편은 저랑 있다가도 그냥 손살처럼 달려갑니다. 특히 지금은 방학이라 벌써 2주째 시댁에 애들이 있는데요. 매일 밤마다 거기 들러가지고 몇 시간씩 놀다가 와요. 물론 아빠가 자기 애들 보고 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양육을 하는 쪽에서는 애들을 시댁에 맡겨놓고, 그러면서 지는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걸 아니까 그런 거지. 애들이 너무 시댁에 오래 있으면 싫어요. 저 혼자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 너무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특히 저는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아예 남편이 소개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막 제 마음대로 같이 가자, 같이 놀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거기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랑 2박 3일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다는데요. 이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 특히 아주버인 가족들, 여기도 아이가 둘 있어요. 모두 함께 다녀온다는데, 나만 또 혼자 있는 거야. 제 마음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놀러 갔다 오는 거 많이 있었고 빈번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 너무 좁은 건지, 마음 한편 계속 불편하고, 또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집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외롭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를 가면, 전화나 카톡도 평소처럼 잘 안 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 소외감도 들어요,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또 집에 혼자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느라, 제 연락도 평소처럼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소외감이 들고 외롭고 무섭고 그래요. 어떤가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건가요? 아, 그리고 남편과 저는 따로 휴가 계획도 없어요. 아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 그래 왔거든요.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어쩌겠어요. 속은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그냥 참아요, 아줌마. 그러니까요. 2번. 아니, 왜 그래요? 님도 그럼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노세요. 그렇게 하면 남편도 쓴 일을 더 챙겨주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애들한테 쓴 일 오픈하라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야죠.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숨겨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드디어 쓴이. 그게요. 애들 사춘기 지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자고 했는데, 이게 점점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애들이 자기들 친가에 자주 오는 걸로 제가 뭐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애들이랑 아빠인데. 3번. 아니, 애들한테 왜 소개를 안 해주는 거야? 애들 만날 때 쓴이한테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쓴이가 안 간다고 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쓴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애들 만나러 가는 거, 또 같이 놀러 가는 걸 남자가 꺼린다면, 이거는 같이 살 이유도 없다고 봐요. 되겠으니. 그게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춘기 지나고 마음 편히 보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애들 없을 때 시댁은 제가 마음대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은 방학이고 애들 엄마가 애들을 확 보내가지고, 저도 같이 시댁을 갈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외톨이 신세가 돼버렸어요. 4번. 어? 뭔가 이상한데? 결혼까지 했는데 애들한테 계속 못 보여줄 정도면, 쓴이 혹시 상관이 아닌가? 되겠으니. 그런 거 아닙니다. 말 조심하세요. 5번. 그러게 다른 여자가 버린 거기다 애까지 딸린 하품을 왜 주었어요? 혹시 환경미화원이 꿈이라서 그런 건가? 그런가? 되겠으니. 애들이 딸린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애들 엄마가 키운다고요. 본문 안 봤어요? 2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애들을 엄마가 키우면 그 남자는 애 안 딸린 남자가 된다 이거야? 애 둘 딸린 이혼 다음에 하품인 건 사실인데, 그 아이들을 애 엄마가 키우면 그 한 남자가 갑자기 샛빙인 상남자로 된다 이거야 지금? 도대체 여기서 대답이 왜 있다고 그러나? 야 너 진짜 안되겠다. 되겠으니. 사람을 그렇게 물건 분류하듯 하는게 기분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당신은 뭐 최상품이랑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너처럼 남이 씹다 버린 껌이랑은 안 살아. 끌 끌 끌. 스스로 첩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조용히 다물고 사세요. 이럴 거 전혀 모르고 했다. 그런 개소리는 제발 하지 마시고. 끌 끌. 되겠으니. 아니 그럼 재혼한 사람들은 모두 찹쌀이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물론 그건 아니지만 너는 첩 맞아요. 7번. 야 스니만 처녀 결혼했는데 이딴 그지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진짜 완전 개 못생겼나 보다. 너 얼굴 박살났죠? 되겠으니. 아니 돌싱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다 못생겼다 이건가요? 연예인들 중에 돌싱이랑 결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그러세요? 연예인이랑 재혼하는 사람들은 다들 부자예요. 네 남편은 부자 아니잖아. 첫 번째는 솔직히 이게 돈이 실제로 그렇게 없는 거 혹은 주장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미심적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진짜 같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남미세에다 답정론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렇게 이렇게 결혼했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답답해도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줄 텐데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헤어질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아까 처음 나온 댓글처럼 그냥 참아야지 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